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필기시험 강의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단에서 출제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작년 하반기 경향을 먼저 보고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여기죠. 여기 85분의 75문항을 푼다고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약간 난이도가 있다. 그런데 NCS에서 난이도가 있다는 것은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성 요소상 어떤 특별한 난이도를 가져다 주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NCS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료가 많다. 그다음에 조금 복잡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이겠지만 처리해야 될 자료가 많다는 의미에서 이 정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직무별로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의사소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었고요. 나머지 조금 조금씩 달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영역별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영역으로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소통 능력이 15개. 문제의 각 영역별로 15문항씩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 시간은 이렇게 주고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황 판단형 문제를 냈었는데 이것이 이제 빠졌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애들이 어떻게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가지 직무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바꿨죠. 세 가지로 바꾸면서 이런 형태. 일단은 시간을 줄여놨다. 문제 수는 전체 문제 숫자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시간을 많이 줄여놨어요. 그 얘기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전체적인 문제에서 처리해야 될 자료의 양을 조금 줄여놨다라는 부분하고요. 어쨌거나 그럼 힘닿는 대로 한번 풀어봐라. 뭐 이런 의미를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출제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들이 이 안에서 실제 뭐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면 여기 수리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 작년 거를 보다 보면은 여기 수리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행정직 기준으로 본다라면요. 수리 영역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방정식 문제 있죠. 이 방정식 문제만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보게 되면 정보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능력이 통상적으로 이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리 영역에 포함된 자료 해석 문제들은 바로 무엇하고도 일관 연결을 지을 수 있냐면은 정보 처리하고 즉 데이터하고 같이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 정보 능력 중에 상당 부분이 뭐가 나왔냐면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리 능력이라고 새로 나왔을 때 특별히 추가되는 부분은 사실은 자료 해석에 거의 준하는 수리, 계산 문제 이런 것이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NCS의 기본 모듈에도 포함되지만은 그런 단순한 응용 수리형 문제보다는 최근에 NCS의 트렌드가 결국은 기본 모듈에서 조금 벗어나서 응용 모듈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응용 모듈을 보게 된다면은 단순한 방정식보다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공하는 그런 형태의 수리 문제가 조금 더 비중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수학 지식 그 다음에 몇 가지 방정식을 세우는 지식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함이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요. 거의 자료 해석형 문제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해서 이제 27문제를 냈는데요. 제가 NCS 강의를 하면서 맨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NCS의 개념 체계가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이라고 별도의 영역이 있는데요. 사실 다른 영역들은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도구에 해당되는 거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수리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수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문제를 직무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자원관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보처리라든가 아니면 기술적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것이 정보 능력이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이 결국은 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제가 자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NCS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요소들이 이렇게 합쳐 있어 가지고 뭐 이쪽으로 된 거 이쪽으로 된 거 또는 모두 다 합친 거 뭐 이런 식의 어떤 복합형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이지 단순하게 이쪽에서 자원관리 하나 수리 하나 정보 능력 하나 뭐 이렇게라는 것은 어떤 과도기적 현상일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종합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여기 문제 해결 정보 자원관리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 능력 요 세 섹터를 그냥 집어넣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이러한 개별 형태의 문제들이 어떤 조합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문제가 나올 것인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러한 개별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보 능력이나 자원관리 능력의 상당 부분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수리하고 수리하고 의사소통하고 또 상호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순하게 자원관리 문제다라고 보일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사소통, 수리, 자원관리 그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영역들이 포함된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의 전체적인 외곽의 형태가 어느 쪽에 포인트가 가 있는가에 따라가지고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를 살짝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그런 부분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것은 문제 해결에 해당되는 거다.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공부한다라는 측면에서 여기 의사소통, 수리 능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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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NCS에서 추구하는 뭐냐면은 직무 상황에 필요한 직무 상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평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뭐 다른 직군단 같은 경우는요. 뭐 조직 이해 뭐 이런 게 들어가긴 했는데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아마 상황 판단 쪽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산 기술이니까 특별히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 NCS의 기술은요. 사실은 뭐 여기서 말하는 기술하고는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전산 기술직에서 필요한 기술보다는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개관 뭐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 가장 많이 뽑는 행정직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행정직의 어떤 이제 출제 형태, 그 다음에 기본 유형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모의고사, 저희 책이 이제 2회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1회나 1회나 문제의 수준이나 아니면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정도만 이제 같이 살펴봐도 주요 문제 중심으로 살펴봐도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은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단기 강의에 있어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어떤 이제 독해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본다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수리하고 종합문제 해결로 두 가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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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muit 감사합니다. 진짜